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도 형아 나 나갔다 온다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기로 했거든 우와 좋겠다 나도 떡볶이 먹고 싶은데 그럼 형아도 같이 갈래? 아니 우와 갔다 올게 갔다 와 자 신호도 나갔으니까 이제 집에 나 혼자 하네 자 그러면은 뭐하고 놀지? 오랜만에 가위 가위 보다 한번 할게 가위바위뽕 이리다 좋다 가위바위뽕 이리다 좋다 아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재미없네 누구지? 누구세요? 형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아 형아 동생이랑 놀러 왔는데 형아 동생 어디 갔어요? 아 내 동생이 좀 전에 밖에 나갔는데 아 그래요? 어 잘 가 근데 형아 뭐하고 있었어요? 아 나 지금 혼자 심심해서 뭐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저랑 같이 놀면 안 돼요? 그까워? 자 그럼 우리 뭐하고 놀지? 글쎄요 뭐하고 놀아야 되나? 야 근데 너 손에 그건 뭐야? 아 이거요? 응 이거 아빠가 중국어 못보아라고 사준 책인데 뒹굴뒹굴 중국어 라고 아 진짜? 근데 영화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뭔데?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응 이거 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신호도 안 똑같아 자 봐봐요 생겼어? 기억이 생겼어? 아 자기소개인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요렇게 틀어요 끝나가는걸? 와 어떻게든 안 맛있라 그러네 그나저나 중국어 나 엄청 잘하는데 나 청축박과 중국어 박사야 형아 딱 꽈도 중국어 못할 거 같이 생겼는데 와 나 진짜 나를 무시하네 야 내 아는 중국어 다 얘기해줘 볼까? 뭐 하는데요? 짜장면 짬뽕 수육 닭꽁 으잉? 닭꽁 닭꽁 그거 나 한국말인데 그래? 네 그리고 닭꽁은 뭐예요? 닭꽁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다 꽝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다 꽝 다 꽝 하시는데 그거 중국어 아니고 근데 아빠한테 배웠는데 그 짜장면은 중국어로 짜장 미엔 이거래요 짜장면은 박상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짜장면 박상님 뼘 콤랑님 박상님 나 중어 좀 알려줘봐 야 나 이거 이 밤에 그럼 나 중어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네 야 빨리 빨리 야 야 그러면 나 그거 알고 싶어 좋다 좋다가 중국말로 뭐야? 좋다? 좋다 일단 좋다는 중국어로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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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가 중국말로 좋다야? 네 그렇나봐요 오는 와 좋다 그러면 하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안 좋다는 안 하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러면 애매 하오 조금 좋다 그러면 조금 하오 너무 좋다 그러면 너무 하오 하오 어머 진짜 중국어 잘하네요 방송은 거의 중국 사람 아닙니까? 어 그럼 딴 것도 아니야 딴 것도 딴 거 딴 거 아 인사하는 거 인사 인사 중요하지 인사는 조금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배워야지 미하오 미하오 이게 인사야? 그게 인사예요 만나러 하는 인사 미하오 미하오 아 그러면 또 내가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이제 높여야 되잖아 어른이니까 그쵸 그쵸 미하오 할아버지한테는 미하 칠 동생한테는 미하사 그럼 간단하게한테 미하사 미하영 그럼 그 연마대학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미하십 미하만 만? 만까지 가야 돼요? 십 백 전 만 내가 아는 도중에 제목만 만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내가 아빠한테 배웠을 때는 어른한테는 닐하오라고 그랬는데 야 그거는 반말이지 닝 야 닌는 반말이야 아 그러면은 조단말이 니 아이좋 니 아이좋이구나 예아 중국은 공부했었어요? 아니 나 태생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왔는 그런 인생에 내가 뭐가 있었다거나 할까라 난 무슨 말하고 있는 거니 ug 으라윙 오 또또또또 또또또또또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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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셰셰 셰셰 예 고맙습니다 셰셰 셰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도 되게 신나게 얘기하는구나 왜야? 몰라? 몰라 아 이런 애들은 중국어 배우면 안 되는데 야 셰셰 고마워 고맙습니다 셰셰 셰셰 아침 밤! 아침 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였네. 고맙습니다. 아침 밤! 아침 밤! 아침 밤! 아침 밤! 오 대박 형아 진짜! 오 천잰데! 딴 거 딴 거! 딴 거! 야 그거는 이제 알아야 돼요. 숫자는 알아야지 이거 하나 주세요. 두 개 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 아 숫자? 숫자. 숫자. 1이 뭐야? 1 중국말로. 2! 아니 1. 2! 2 말고 1이 뭐냐고. 그러니까 2 말고 1으로 보는 거잖아요. 1. 1. 3. 아니 1. 왜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2. 뭔 소리야 1에 1이지. 1이 왜 2야. 1이에요. 왜 1이 2야. 1은 1이지. 아니. 답답해 진짜. 내가 답답해 진짜. 형아 나한테 뭐 물어봤어요. 1. 그래. 알려줄게요. 2. 왜 2냐고. 1이지. 아니 중국어로 1이 1라고. 중국어로 1이 2라고? 네. 그러면 뭐. 2는 중국말로 3이냐? 3은 중국말로 4고. 형아 1 2 3. 중국어로 2을 3. 쌍이 뭘 쌍. 안 쌌거든. 뭘 쌍다는 게 아니라. 그 3이 쌍이에요. 쌍. 그럼 가만히 말해. 1이 2. 2가 을. 3이 쌍. 1이 2. 2가 을. 아 이건 너무 어렵다. 2월 쌍. 안 썼어요. 아 나 진짜 답답해서 공부같이 못하겠네. 아 나도 너 답답해서 공부 아래켜주기도 했었다. 아 그냥 중국어로는 형아. 그냥 따로 하세요 따로. 아 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아니 나 형아. 응. 이거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해요.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한 번 해볼게. 근데 형아. 응. 옛날에 그. 응. 중국 영화 본 적 있어요? 아 무조건 본 적 있지. 거기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 권법 같은 거 엄청 잘하는 거 진짜 멋있었는데. 그죠? 나도 진짜 잘해. 뭘요? 나 철척박사와 중국무질 박사야. 아까 중국어박사라면서요. 가방은 그거고. 응. 권법을 잘한다고요? 아 진짜 한번 보여줄까? 응. 무슨 권법 보실 건데요? 무슨 권법? 자 첫 번째로. 네. 엄청 무서운 호랑이 권법. 호랑이 권법? 호랑이 권법. 응. 이거 웃긴데. 되거든. 두 번째로 원숭이 권법. 원숭이? 오지 마봐요. 네. 뭐 이게 더 원숭이 같은데. 이거는 진짜 비장의 필살기. 뱀권. 뱀 권법. 뱀? 뭐 먹어요? 뭐 먹었다고. 그럼 권법 아닌 거 같은데. 권법이거든. 그게 무슨 권법이에요? 다 이상한데. 그럼 내가 이거 중국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권법이 아니지. 알려준다고요? 그러면은? 시시. 아침에 너 고맙습니다. 아침에 너 고맙습니다. 권법 알려준다면서요? 아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왜 갑자기. 시시시 애가. 알려준다니까 난 인사한 거지. 시시. 시시시. 아침에 너 고맙. 아니 권법 권법. 미안해 이것만 하면 자꾸 이게 되네.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권법.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권법.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권법?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 번만 딱 냈어. 너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권법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머리오파. 예. 권법 다녀오겠습니다. 박치기 권법이구나. 박치기 권법. 오 이건 무조건 맞겠다. 이거 또. 용돈 권법. 용돈 권법? 용돈 권법. 어떤 건데요? 여기 용돈. 처리 받겠습니다. 처리 받겠습니다. 처리 받겠습니다. 이거 때려야 돼. 형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권법이랑. 용돈 권법은. 엄마 아빠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할머니야. 아 할머니빠. 응. 응. 알겠다. 네. 형아. 바보 맞네요. 저리야. 형아 저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야 이거 선물 고마워. 내가 이거 로 쭈구구 공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네. 안녕히 계세요. 으악. 짱글딩글 중국어라. 그래 이걸로 아주 그냥 내가 중어구구 공부해갖고 사람들이 껍짝 놀래킬거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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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